다시 만나요 maison 찍은 두 개 많이 사진 찍은 상태 기다리는 데는 에어컨 자세히 보여요 응 어, 레인보우? 무슨 색깔로 먼저 할 거야? 응 어, 있어요. 없어요 뭐가 없어요? 응, 있어요 잘 나와, 와 엄마, 피부? 어, 맞아 하영이 이거 빨간색이에요? 주황색 같은데? 빨간색은 여기 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줄까? 요 부드럽지? 어 부드럽지 하영이 어렸을 때 이거 하고 이걸로 그렸었는데 그치 옷에 다 묻히고 하영이 얘도 똑바로 해줘 지금 봐봐 다 이렇게 뾰족한데 얘만 이렇게 핑크 핑크 칠해볼까? 핑크 칠해볼까? 잘 안돼 무슨색? 와이트 칠할까? 와이트? 잘 뺐네 흰색이라 잘 안보인다 그치? 와이트 칠해볼까? 와이트 칠해볼까? 와이트 칠해볼까? żejagerが 잘 안보인다 3 물고기 첫 그림 그리기 사전 이게 조회 리뷰가 좀 많았었구요 크레파스 생쌍쏘가 나와있고 일단 간단하게 와 그림 그리는 거 와 이거 이게 딱 맞네요 음 요즘에 하영이가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5대 5 머리 그리기 5대 5 머리 그리기 빵 자 살짝 올려서 어 이거 보면서 그리는 건데 엄마가 그려줘 뒤집게 프라이팬 딴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머리 머리 세체로 해주게 그 할아버지 아저씨 아빠 눈썹이 갈색이네 콧수염 빨간색 없니 팔 쭉 이렇게 그 다음에 하영아 이렇게 물결 똥둘 똥똥 어 잘했어 자 발 세모 그렇지 여기도 잘했어 무슨 색깔로 칠할거야 핑크 파랑색 파랑색 자 이거 파란색 나무 그 다음에 엄마가 나뭇잎 오이핑 어 이거 넓은 양 단 깜짝 나는 나 탈 좀 그리고 다시 땅 그 그 아들 었 아들 아들 이렇게 두개 했어? 언니도 그렇게 시작했어 도착 코로나 질문에 분들이 좋던 팬미vable 취향된 타임 도착 남은팔 Heidi reviews 예쁜 팔이 득성 dates ㄹㄹ 쳐 child child fall 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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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þ beloved ㄹ honey 不 plan ㄹㄹ duck ㄹ 아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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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